이런 화사한 컬러가 표현이 안 돼요. 굉장히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. 투톤이 진짜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? 오늘 이 베이지도 되게 빠르게 매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안쪽에는 전부 다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안쪽은 전부 다 이렇게 러셀퍼가 얘도 마찬가지 어깨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밑단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. 안 따뜻할래야 안 따뜻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. 올해 들어서 이제 2015년에 저희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방송사상 최저가 본 김에 그냥 다연 씨 지금 베이지 칼라 입고 있는 거 좀 보죠. 아 진짜 너무 따뜻하고요. 가볍고요. 일단 화사하니까 얼굴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고객님. 따뜻해요. 실내에 들어와서도 굳이 벗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런 카라 부분에 또 와이어가 한 번 더 잡혀 있어서 얘는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 덮으셔도 되고 라운드 스타일이라서 어떤 뭐 모지 코트나 아니면 뭐 점퍼 안에 입으셔도요.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입으실 겁니다. 느낌은 진짜 입으시면 계속 만지가 되실 거예요. 그레이 5 끝났고요. 느낌 다시 한 번 보시고 기장은 아예 80cm로 저희 허벅지 반까지 싹 내려와요. 안쪽에는 똑같이 요렇게 베이지는 요렇게 똑같은 톤으로 해서 안에 요렇게 라셀퍼가 한 번 잡아 두기 때문에 너무너무 따뜻합니다. 굳이 벗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. 뒤에 슬림한 것까지 보고 주문자들 빨리 맡아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예쁘다. 예쁘지요. 그렇죠. 자 일단 시간은 7분. 지금 저는 아까는 이제 그레이 칼라를 입었다가 지금은 블랙으로 갈아입었어요. 이 끈은 저희가 같이 이제 똑같은 스웨이드 질감으로 해서 드려요. 근데 이 끈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사실 허리에 모피는 이 끈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날씬하게 입으시라고 끈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전혀 뚱뚱해 보일 염려가 없는 게 앞쪽에는 풍성하게 지금 모피가 들어가지만 등 부분이나 옆쪽에 우리가 마찰이 심해가지고 보통 털이 많이 빠지는 요런 부위에서는 어쨌든 스웨이드 질감으로 그냥 슬림하게 쭉 떨어뜨리기 때문에 굳이 벨트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걸쳐도 멋있어요. 저는 안에 그냥 여러분 이런 와이드 팬츠 요즘 많고요. 그냥 너무 심플한 블랙 티셔츠 하나 입었어요. 근데 그 위에다가 이거 걸쳐도 여자는 겨울철에 모피가 필요해요. 근데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구입하셨다면 오늘 어떠세요? 무려 지금 52%가 할인됩니다. 현재 연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사시는데 주머니도 있고요. 진짜 따뜻하고 좋네요. 모피는 길이가 돈이에요. 생명이고 엉덩이 지금 다 덮어 내려와서 이거를 지금 설명 중에 300분이 넘어갔고요. 그레이는 조금 뒤면 전체 다 완판이 나올 것 같고 블랙도 지금 제가 입고 나서 블랙 지금 6677 사이즈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블랙은 사실은